감사합니다. 여호현 가수님의 계속되는 앵콜송 당신을 만나 처음 듣겠습니다. 오늘의 슬리기술단 우리 봉솔이 단장님 축하드립니다. 이 모든 세상에서 당신이 많다 내 인생에 참 사랑받고 사이지만 때로는 불편과 불만을 해도 당신이 다 불러주셨죠 나 이 바람 속에 당신의 소중함을 이 영원히 같은 바람이 난 별말 모르겠네요 당신이 나는 나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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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